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밀세 꽃피고 여름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안이 그칠세 내 이러 발 아래 가나니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이죠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에서 태종 이방원까지 조선왕조 창업의 기틀이 된 여섯 선조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500년 조선왕가의 가문 전주이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 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성시가 이 씨인데요 이 씨는 크게 전주이시 계통과 경주이시 계통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외에 중국 계통과 만주 계통, 월남 계통이 있으며 또한 다른 성시에서 분족한 이 씨도 있습니다 특히 월남 계통의 성시로는 베트남 최초의 통일왕조인 리왕조의 왕자로 13세기 정난을 피해 고려로 망명한 화산 이 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주 씨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전주이시는 우리나라 본관별 성시인구 순위로 보면 김혜김 씨, 밀양박 씨 다음으로만은 성시다 전주의 옛 지명이 완산이기 때문에 전주이시를 완산이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이 둘을 합하여 267만 8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전체 이 씨에서는 3분의 1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전주의 씨는 총 120여 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 후손이 번창한 파는 태종 이방원의 장남인 양령 대군파와 둘째 아들인 효령 대군파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 대군파와 열두번째 아들인 밀성군파 그리고 정종의 열번째 아들인 덕천군파 등이다 또한 전국에 크고 작은 집성촌이 있는데 몇 군데를 소개하면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만공리 영당마을과 화순군 백암연 임공리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남하 1위와 경상북도 영주시 봉연면 유전 1위에 집성촌이 있다 전주의 씨의 시조는 신라 때 사공벼슬을 한 이한입니다 중시조인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에 비하여 시조 이한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곳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건지산이다 여기에 전주의 씨 시조 묘역인 조경단이 있다 조경단은 우리 시조가 묻혀있는 묘역이에요 그 전에는 조경단이 없었고 그냥 묘역만 있었어요 건지산에 왕자봉이라고 산 봉우리가 있었어요 그 봉우리 밑에 묘가 있는데 신라시대부터 관리 안되고 내려오면서 어디가 묘인지를 확실하게 몰랐어요 그 자리는 모르고 내려오다가 고종 황제께서 광무 삼 년에 거기를 관리들한테 전부 답사해가지고 확인을 해봐라 전주의 건지산의 왕자봉 밑에 그 묘가 있다고 그렇게 구전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묘처럼 됐는데 거기가 전주의 씨 시조 이 한자 할아버지의 묘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거기서 지석이 나왔습니다 거기가 시조 할아버지의 묘역이 확실하다 해가지고 건지산의 조경단이라고 고종 황제께서 제일 처음에 일찍이 조선 왕실의 경사스러움을 열었다 해가지고 조경이라고 조경에다가 단자로 써서 조경단이라고 해서 고종 황제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한자 할아버지는 우리 구전되어 내려오는 설이 있어요 문성왕이 소빙을 해가지고 사공 뼈스를 줬어요 사공 뼈스를 뭐냐면 토지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게 하는 삼정승이죠 그런 정승으로 뽑혀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공적을 많이 남기셔서 전주에서 털을 잡게 되셨죠 그래서 전주가 고향이기 때문에 전주의 후손들이 전주의 씨 전주의 씨 그렇게 하는 거죠 조경단은 대한제국을 선포한 지 3년째인 1899년 시조 이한의 묘가 있다고 전해지던 건지산에 조성된다 정확한 묘의 위치를 찾지 못해 정방형의 재단을 쌓아 이것을 조경단이라고 하고 재단 뒤 묘자리로 추정되는 곳에 봉분을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구종 친필에 대한 조경단비가 세워지는데 매년 4월 10일이 되면 이곳에서 시조에 대한 대제를 올린다 시조 이한 이후 18세손 목조 이한사가 전주를 떠날 때까지 후손들은 대대로 신라의 벼슬을 하면서 전주의 털을 닦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조 이한 이전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전주의 씨 기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주의 씨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 토착성 씨라는 주장과 당나라 도래설, 경주의 씨 분적설이 있다 당나라 도래설은 작자와 연대가 밝혀지지 않는 완산실록과 출처 미상의 이 씨 특성의 유래란 글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객관적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경주의 씨 분적설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조선 말 무렵 경주의 씨에서 갈라져나간 합천이 씨 족보에서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참 후대에 작성된 자료에서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조 이한 이전의 역사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시조 이한 이후 전주를 기반으로 한 토착성 씨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